10분 사냥에서 곱하기 6 하겠습니다 4.94에서 시작했습니다 서거지 계산 갑니다 힘은 6천이구요 힘은 6천이고 좀 6천 기준으로 그냥 가자 1분에서 곱하기 6은 안돼요 10분은 10분은 해야되요 13초 컵? 아 뭐야 여기는 진짜 사냥터 스펙도 낮아 맞어 아이라바타 있으면 완전 녹아버리는 수준이라 11초 컵도 나온다 저기요 이거 11초 컵도 나오는데요 쩔당사 여기가 게다가 몹이 굉장히 호소해요 16초 컵 짜리 1초 경우도 2초 히트 3초 3초 걸어다니는 인륜주지야 야 오히려 광목이 울고 가야겠는데 이거? 광목이 오열 오열해야겠는데 이거? 야 무슨 개 처맞아도 한마리도 안죽어 여기 사냥터 존나 꿀이다 이거 광목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님들 상우 2템인데 안죽어요 지금 상우 2템인데 안죽어요 지금 파고식 계산 파고식 계산 한번만 해볼게요 그 경험치는요 4.94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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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억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지금 7.1억이니까 2.16억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6 곱하면은 오! 12! 12.26억? 얼마인줄알어? 5천만원이에요 아니 님들 이렇게 해도 5천만원이에요 사냥터 인형만해도 근데 파고식이야 근데 곱하기 6이라서 실제로 1시간 하면은 사냥터 인형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그리고 나는 엄청 빡빡빡빡 몰아잡았잖아 이 정도면은 현실적입니까? 여기에 만화 3800이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아이라바하테도 안 써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느리... 확실히 좀 느리... 느린데? 아이라바하테도 있어야 돼요 아이라바하 실수였었다 죄송해요 근데 좀 너무 속도가 느린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는 19척 컷이었는데 지금 거미오빠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지구역이 최강이야 아까 경험제 13억 갔어 1시간에 내 홍업동자가 도약 쓰는 놈인데 그거 그냥 본진에 내려앉으면 본진 다 뒤져요 그쪽 사냥터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거파요 거파 거파 지구기에요 진짜 왜 함정을 안 쓰지? 이상하네 아니 그냥 얘네들이 지금 함정 스킬을 안 써요 지금 평사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사냥터는 아마 내일 패치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녀인형만 20개 나왔습니다 흠 야 이거 괜찮은데? 사녀인형 20개면은 1시간에 4,400만원이야 아 그니까 아 근데 이거 파고식계산이라서 좀 10분에 20개 나왔는데 이게 꾸준히 떨어진다고 하면은 4,400만원이고요 근데 경험치 한번 제목해 경험치 여러분들 이걸 맹신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정확하게 계산 못해 이거 너무 힘들어서 경험치가 7.47억 마이너스 상세는 저거 안 나와요 9.75 3,400만원 2.24억 깠으니까 1시간에 13.38억 뭐야 왜 아까보다 더 잘 깠어 어 어 님들 본소버 기준으로는 한 10이라고 깔 것 같습니다 이 곱하기 5 했을 때 야 여기 크루톤 징이 그냥 개씹어질 것 같은데 4부대 4 담당 5ared 5 5 6 6 7 6 7 게다가 각도철로 탱까지 하니까 되게 안정적이야 어 내가 그 이전은 지금 미니전 안하고 있어요 미니전 안하고 있고 근데 뭐 나오는 템이 없냐 나오는 템이 없는데 미니전 필수라고요? 두 부대 한 번 잡아 두 부대 근데 지금 뭐 나오는 템이 없어서 1중 4다문? 와 1중 4다보다 진짜 지리겠다 2,700만여 와 여기 염무니분보다 좋네 1중 4다문? 1중 4다문? 도발복 끄면은 도발복 끄면은 너무 불이길 거 같은데 도발복 끄면은 너무 불이길 거 같은데 한 부대는 할만하다 2천만? 안 할만하다 이무기 잡고 말지 근데 얘가 상대를 뭐 줄지가 관건이다 파동 왜 썼니? 내일 장례석 줄걸? 아마 쿨탐... 17초? 17초? 근데 얘 잡을 바에는 연목 허벅이 작지 않냐? 식량이 없어요 식량 두던가 그러면 없어도 잘 잡아요 10초? 잡히긴 잡혀요 근데 다만 얘를 잡느니 연목 거북이 잡는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잡히긴 잡혀 이거로 뭐... 인사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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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